한국인들은 쉽게 말해요 제가 아프리카이나 네이버에 가면 외국인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할게 많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냥 the answer to the foreign dues is I don't know 진짜 I don't know예요 그냥 I don't know가 answer야 그냥 I don't know 뭔가 그 이상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진짜 못해주겠어 진짜 못해주겠어 이게 진짜 못해주겠어